한글자막 by 한효정 수박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어섰는데 황치 부인은 과일가게 사장이 썰어놓은 시식용 수박조각을 집어들고 내 입맛이 그런가? 당신 한번 먹어봐요 왜? 별로야? 당신은 먹으나 내가 먹으나 똑같지 뭐 황치 부인은 접시에 담아둔 시식용 수박조각을 다시 하나 집어들어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황치는 입맛을 다시며 괜찮은데 그 옆에 까만 줘봐 먹을만한데 당신도 이거 한번 먹어봐 과일가게 주인은 두 노인이 수박은 고르지 않고 자꾸만 시식용 수박을 집어먹고 있자 앉아있던 탁상의자를 밀치며 황치 부인 루시는 고개를 수박을 쌓아놓은 쪽으로 돌리며 아이고 수박을 어떤 걸로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 잘못 사가면 맛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버리니까 고르기가 무섭네 아니 얼마 전에 시장 사거리에서 사게 팠길래 하나 샀거든 아니 그랬더니 글쎄 집에 가서 수박을 갈라봤더니 박수박이지 뭐야 나는 그 박에서 흥부가 나오는 줄 알았다니까 제비가 박씨를 물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다구 과일가게 주인 자우펑은 화들짝 놀라며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하나 골라 부셔 시식고나 있는 수박도 이미 먹어부셨잖아 어째 만나지 어 맛은 있더라 루시가 수박을 고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자 자우펑은 아이야 아무거나 맛있다니까요 그러면 자네가 밭 있는 걸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줘봐 자우펑은 수박 사이를 두리번거리며 이것저것을 두드려봤습니다 황씨는 자우가 집어든 수박을 만족해하며 그럼 이거 반통만 주지 우리는 자네만 믿고 가네 황씨는 자우에게 수박값 20위안 한화로 3,600원을 주고 수박 한 통을 건네받았습니다 황씨 부부는 집에 가서 시원한 수박을 먹을 생각에 군침을 삼키며 돌아갔는데 마트 문을 열자마자 황씨와 그의 부인이 과일가게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황씨와 부인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우자 마트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직원 하나가 창고 뒤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자우펑을 불러왔습니다 자우펑은 숨을 헐떡이며 어제 오셨던 어르신들 아니여? 그런데 무슨 일로... 야 이놈아 야 이 묻던 놈아 속일 사람이 없어서 이 나이 먹은 농인네를 속여? 우리 부부 어제 내 놈이 준 수박 먹고 식중도 꺼려서 죽을려다 살아났어 이놈아 어제 저녁에 응급실 실려가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다고 식중독이요? 멀쩡한 수박 드시고 무슨 식중독이 걸려요? 저 여기 이 자리에서만 10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놈이 이거 단립주둥이라고 빠를 막하네 우리 여태껏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새벽에 퇴원해서 나왔단 말이야 입원하셨다고요? 복장이나 행동하시는 거 보면 입원하신 혈색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자오팩은 두 도인의 등을 떠밀며 과일 가게에서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분이 풀리지 않았던 황씨와 부인은 마트 앞 손님들이 들어온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트에서 상한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 과일을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니 절대로 사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발길을 돌려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 도인들이 소리 지르는 내용을 유심히 듣고 있어 직원들은 두 도인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화가 난 황씨는 절대로 그냥 돌아갈 수 없다며 보상을 요구했는데 아이 그럼 얼마 들으면 가실 건데요 수박 한 통 다시 들으면 가실 거예요? 야 이놈아 어디서 수박 껍데기 기름에 튀겨 먹는 소리를 날고 자빠지고 있어? 우리가 그깟 몇 푼 동안 안 되는 풍통이나 받으려고 이루고 있는 줄 알아?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어? 사장 마트 앞에서 불만을 품은 노인들이 손님들을 다 쫓아내고 있다는 전화를 받은 사장은 노인들에게 사정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거 한 잔씩 하시고 화 푸시죠? 뭐 얼마나 드리면 화가 풀리시겠어요? 한 300원? 5400원 정도면 화가 풀리시려나? 과일 가게 자오씨도 그 정도는 줄 수가 있다던데요 그 돈으로는 당신이나 수박 주스 사먹고 우리는 병원 치료비에 정신적 우울감을 치료할 치료비 시간 낭비한 시간당 계산해서 마누야 200만원을 받아야겠네 사장 옆에서 황씨가 요구하는 금액을 듣고 있던 자오는 참지 못하고 하하하하하하 야 이 난리광고 놈들아 야 야 이거 완전 차이 공갈 딴 놈들이구만 3600원짜리 수박 사서 처먹고 200을 달라고? 나는 못 주니까 그런 줄 알고 꺼져 아니면 내 편을 짜든지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두 노인은 마트 앞에 벌로독 누우며 좌에서 우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나이 먹은 노인들을 집중독 걸리게 하고 남을 날아야 여러분 이런 마트는 두 번 다시 오시면 안됩니다 그때 시간이 지나도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장은 좌우펑을 불러 좌우씨 저거 당신이 벌인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고 대신 저 사람들 저렇게 놔두면 우리 마트가 망할 것 같으니까 황씨는 마트 앞을 대굴대굴 구르며 아휴 나를 죽여라 죽여 아휴 나를 죽여 일단 당신 스스로에서 먼저 뺏어 저 노인들에게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알았냐구? 그... 아휴 그건...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대학 peu 아는데 이 사람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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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 안보여? 저... 저 노인은 도대체... 어디까지 굴러가는 거야? 자오지간 그런 줄 알아. 사정해. 올해 45세인 자오펑은 중국 흥룡강성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곳 친황다우로 이사해 잠안숨 깊이 잡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며 자리 잡은 지도 언 1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자오 부부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두 아들의 학비를 보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걱정은 만약 그 많은 돈을 노인들에게 주고 나면 아이들에게 보낼 학비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나 과일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생활도 지긋지긋했습니다. 울컥한 마음이 가슴 한쪽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2018년 9월 1일 황씨는 다시 자오펑을 찾아와 어째 결정은 하셨나? 약속한 시간은 다 돼가는데 만약 약속 안 지키면 경찰서 위생과에 신고해야지 뭐 잠시 후 마트 사장은 자오펑을 불러 아직까지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냐며 계약을 종료할 테니 마트에서 과일 가게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으로 노인들에게 지급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자오펑은 한순간에 날벼락을 맞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그동안 진 빛이 산더미 같은데 만약 과일 가게를 피워준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분노에 차있던 자오펑은 테이블 아래 놓아두었던 칼을 들고 노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오펑은 마트 입구에 서있던 황씨와 그의 부인을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마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자오를 추적했습니다. 자오가 도주하고 그를 추적하던 경찰은 한 통의 신고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진 공원 한쪽에 누군가 죽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오는 도주하던 중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참지 못하고 혼자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박 한 통 때문에 세 사람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